포기하고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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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엠티 출발전 선발대 아 이거 찍는 거야? 1박 2일 카메라 1박 2일 동협이 선글라스 벗고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나오고 싶어 장난치냐고요 나 놓으면 됐잖아 어? 여기서 부부들이 놀자고 하는데 좀 쓰자고 따로 오늘도 엄마 아빠는 태격 태격이다 야 이거 가방 넣어봐야 돼 아 진짜? 이 많은 가방 어떻게 다 넣어? 애견 보관함인데? 아니야 여기만 애견이고 아 이거 애매하게 됐네 그럼 가방 어디다 뭐지? 카프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카프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어 카프야 팀을 나눌까? 팀을 나눌까? 다 가져와야 돼 야 저기 네들만 먹냐 왜? 괜찮은데 아 좀만 먹어요 아 감질랑 바보처럼 먹을 수 있는 거를 이거 얼마인지 알아봐 동협아 이거 사야겠다 어? 8,900원 밖에 안해요 아이고 싸다 좀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앉을까? 사진이라도 찍어봐 플래시 터쳐서 플래시 버튼 누르면 사진이라고 빅뱅 이스 백! 빅뱅이 백이네 비 투 더 더 더 뱅뱅 흐어어어 하아아아 빅뱅이ально 빅뱅이 좋아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 추석기치 빅뱅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이거야? 빅뱅 맞아 오빠 이성은 아니니 박자인 이라고 남은 유형사 주기인가? 이상은 남은 유형사 주기인가? 웃겨서 누리 아니었어 어 맞아 어허 상을 같이 받았다고 아니야 그 상이 아니야 이 시각이 다 넘쳐나 우리 밥상을 같이 받아요 그 정도 사이면 겸상을 한다는 얘기거든 겸상 의미가 뭐야 부부야 나는 정신스토리 그냥 얘기해 주문사이면 못하겠어 정말 우리 그만 얘기하자 우리가 너무 똥집 똥집 떴어 오빠 그거 해 새벽에 최고봉은 맥주병 깨기 내 집이 이렇게 해서 깨는 거 있잖아 몰라? 이거 깨려고? 내가 쳐다봤어 살짝 안칼지게 동협이 뭐해? 김치 싸는 동협 동영상이야? 김치 싸고 있어 식객 식객 너무 자른 거 아니야 이거 김치장 너무 잘게 맛있겠다 우리 어느 세월에 먹어 야 나 얘기할 거 있어 김치를 광촌 쓰시고 김치 샐러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케찹에다 지금 넣는다고? 원래 담백한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아 케찹 아니 아니 원래 케찹을 넣어야 돼 아 진짜야 자 그럼 소금 간 하나 하고 야 여기 어제 고기구이 소금도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소금 안 넣어도 될 텐데 짜서 주문이 소세지가 있어 뭐야 동영상이야? 이렇게 찍어도 1분밖에 안 되네 자 뭐 해야 되나요 처음에? 처음에 배를 갈라야 돼 배를 갈라야 됩니까? 잠깐만 좀 씻고 먼저 씻고요 자 오징어 어떤 게 싱싱한 오징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끌미끌 거리면서 윤할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윤할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춥게 젖어있는 오징어 그렇군요 물에 젖어있으면 축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저 이게 물이랑 이건 닿았죠 자 자 이게 머리잖아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갈라야 돼 아 알겠습니다 쭉 가르고 갈라자자 잘 안 갈리죠? 잘 안 갈리죠? 지금 거의 찢네요 갈린 거예요 가르면 내장이 나와요 아 이 내장이군요 아하 위로 쭉 빼주는군요 이게 내장이고 내장은 눈가를 어떻게 하냐 눈은 먹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를 가르고 막 가리면 돼요 그리고 물을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야겠죠? 네 냄새 나 냄새 많이 나면 침식해 침식해 아 침식한 냄새 지금 씻고 자라요 씻고 살아 씻고 도영상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물도 자체도 부족할 거 같아 너무 건너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이대로 먹는 거야 이제? 네 이대로 퍼먹으면 돼요 여기서 네 이대로 퍼먹으면 돼요 그래서 부수도 이만한 거 아니야 이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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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네 우리 가기 가능성 떨어지고 얘 한 잔 했나? 나중에 재승이 북극 가서 핸드폰 통화 실험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재승이 왜? 삼성전자 맛있겠다 근데 언니 너무 곤덕이가 너무 많지 그럼 보자 우리엔 좋은 거야 많으면 좋아해 잘하자 잘하자 보자 한번 구워보자 우리 하나만 너무 구워 식음이죠 이거 빵찌 튀김 아닌데 튀김 아닌데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아니 아니 떠 이걸 펴 이거 펴 이걸 피라고 이걸 피라고 눌르면서요 아니 그걸 피라고 너무 크게 하면서 움직이기 힘들기 그 정도? 인간? 크게 하면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금 눌러주면서 그냥 다 뭔가 다 보고 배운 게 있어 그냥 뭐 건너서 본 게 있어 뭔가 다 한 번씩 봤었어 먹을 사람 진 오빠 괜찮네 잘 봤어 이런 거는 맛있겠다 이분이 살림을 응근자를 어 놀랬어 진짜 와 동엽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하하하하 아무도 칭찬 안 해줘 동엽이한테 나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 오빠는 대놓고 나 살림 잘하니까 누가 다시 백보가 죽겠다 이랬잖아요 동엽이 깍둑썰기 하는 점은 못 봤지 장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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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람다 1분 1분 어? 1분 1분 뭐야 이건 원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진우야 이거 진우야 한번 삭 올려봐 올려서 짱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 보여주려고 근데 아직 묽어요 아직 묽어 거의 한 70%가 익어야 돼요 반대쪽이 어 좀 더 났어요 너무 묽어서 엄청난 관심 집중 눌러야 되나? 이렇게 누르는 게 나을까 물건 상병 주자 상병 그래 오늘은 바탕 챙길 것 같아요 기름을 막 부어 그래야 되네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잘 시간이지 지금 자고도 남을 시간이지 어제부터 어제보다 오늘은 좀 빨리 시작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똑같아 야 탕바 같은데? 캠퍼야겠다 가 나와라 진우야 내가 갈게 아 근데 이미 다 중요한 장면 보고 이미 다 비켜 비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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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야 물건 엉링 왜냐 이거 뒤져져가지고 그래 이거 안 돼 UNC 맞네 자 동협이는 이런 이런 서정명이라고 딱 쫓아는 친구가 있거든 걔는 강원도 홍천에서 걔는 나랑 그 편지에 이렇게 겉봉투 이름을 쓰잖아 이름을 다 여자애들으로 써 전지연 박은혜 진짜 안타깝다 언니 지금 뭐해요 그거 돌리면 돼요 내 처음에 했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그렇구나 안 써봐서 몰라 돌려서 봐야 돼 그렇게 한번 찍는게 아니라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초가 가고 있는건 뭐지 예? 40초 41초 42초 지금 찍고 계시네요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비 버튼을 누르셔야 끝납니다 왜 누르기 싫죠?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그... 됐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해봐요 해봐요 과거는 미스테리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선물이야 프레젠트 과거가 미스테리 미래가 미스테리 과거가 미스테리 미래가 미스테리지 미래는 미스테리 미래는 미스테리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프레젠트 그래서 프레젠트가 기프트란 선물이란 뜻이 있다 나는 말을 말을? 말을? 터틀박사 이 코뿅팬더 봤어? 그렇지 쿵뿅팬더에 거북이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 쿵뿅팬더에 나온거야? 나 봤는데 원래 있단 말이야 원래 있단 말인데 예후 거기서 나온거야 현재는 프레젠트 하하 하하 왓스업 여 맨 에이 웨이 지랄 맘 완전 챙겨요 나 이거 알아 삭제할테니까 걱정하지마요 진짜 눈 좀 따 눈 깜고 입 벌리고 있는거 봐 자 눈뜨고 얘기해볼까 뜬거 맞습니까 눈을 안 깜빡인다 자 이명박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우리 촛불집회 동혜 봐 어디갔어 동혜아빠 동혜이 자고있어 완전 뻗었어 지금 이러고 자고있어 쿵푸팬더처럼 타이렁 타이렁 나랑 정명이랑 쿵푸팬더 본거 알아? 어떡해 그날 저녁에 정명의 여자친구가 연락와서 오빠 우리 내일 쿵푸팬더 봐요 어떡해 다시 한번 말해 다시 한번 되지 아 결국 얘기할 땐 나랑 봤다고 어떡해 여자친구 맘 상했겠다 말 바꿔야죠 동영상으로 찍어달라는거 같은데 아유 아유 지금 이 순간 악 좀 불러줘 지금 이 순간 좀 야 너 내가 악보줄테니까 너 피아노 좀 고쳐줘 아이고 하는게 하는게 너 쌩으로 돕고싶어 쌩으로 내가 그거 벗고싶어 니가 왜 티저암 안줄래? 그거 고쳐줄 때가 고쳐 지금 이 순간 오래 영어로 불렀어 영어로 우승했을 때처럼 노래 제대로 제대로 나오게 생기는 애가 지금 정신이 워낙할 거나 남자들이 약해 진짜 우리 학교 남자들은 안 돼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은 안 돼 진짜 약해 야 재승아 아 진짜 아무리가 없네 수리야 여자들 좀 먹이려고 그러는데 수리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베트남자가 짱이다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약한가 너무 약하다 진짜 박영주 일어나 이병 박영주 일어나 야 우유 밖에 없다 아 진짜 뭡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박영주 예 일어나 아이고 이병 박영주 예쓴다 해야 돼 나랑 빡세 성장되는 예쓴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어 죄송합니다 지금 뭐 취했다 이건가 아닙니다 졸려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로 왜 있어야 되냐 아 진짜 재밌다 아 졸립니까 부끄러워 왔습니다 지금 숨고 있으니까 지금 숨는다고 숨어서 이거 갔으니까 지금 내리십쇼 자 이름 뭡니까 너 이름 뭐예 당신만이래 당신 제 원 이병 신 났어 신 났어 신 났어 지금 신 났어 뭐 뭐라고 지금 뭐라고 신 났다고 지금 신 났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쓴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뭐 맞가자 이건가 지금 이병 박영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병 박영주 아닙니다 지금 장난하는가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뭐 뭐 할 줄 아닌 게 뭔가 지금 ㅎㅎㅎㅎ ㅎㅎㅎㅎ ㅋㅋㅋㅋㅋ army가 별만큼 하고 계신데 대기 하고 싶어 언니 여기 또 대기하고 싶어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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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줄 아닌 게 뭡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케이 응 많이 했다